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의 최대 관심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걷기, 식당 기록, 영양제 섭취 기록이 모두 가능한 또바케어입니다. 제가 운동시설을 운영할 때 회원분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 섭취였습니다. 운동도 중요하고 섭취하는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필수 영양성분들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몸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플은 제가 했던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또바케어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들어가보면 큐레이션, 헬스케어, 스토어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보이죠. 먼저 큐레이션에 들어가볼게요. 나만의 건강 맞춤 큐레이션으로 헥토이노베이션의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나의 장건강과 영양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의 기본적인 신체 정보를 입력하고 평소에 관심있는 건강과 장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식습관, 생활습관을 체크하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건강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영양제도 나에게 필요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정확하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겠죠. 헬스케어로 넘어가보면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권장 걸음과 목표 걸음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신체 정보를 기록하면 BMI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에 섭취한 음식을 기입하고 하루 식단 칼로리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섭취 기록하는 곳에서는 내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영양제는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 시간에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알림을 설정해두면 잊지 않고 꾸준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운동과 식단 기록, 영양제, 섭취 기록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는 점이 정말 편리하죠. 또 스토어에서는 드시몬에, 김석진, 랩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쇼핑이 가능한데요. 앞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받은 대로 나에게 필요한 건기식을 구매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